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틀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인질 11명도 석방됐습니다. 하마스가 더 많은 인질들을 석방할 경우 자국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여성 50명을 추가로 석방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동기 35,475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2만 4,500 구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킬러 문항이 없어지자 사교육 시장이 되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고난도의 중킬러 문항이 늘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논술, 입시 컨설팅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엑스보이콧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광고 중단을 잇따라 선언하는 가운데 파리 시장 역시 거대한 하수구가 됐다며 보이콧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